네, 메스에서 스캔 모드하고 SIM, Thin 모드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캔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정해진 어떤 그 질량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온도를 기록을 하는데, 예를 들어 M5가지 30에서 550 이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레졸루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30, 그 다음에 30.1, 30.2 쭉 해가지고 549.8, 549.9, 500 그리고서 또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렇게 스캐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스캔 모드라고 하고, SIM 모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질량 분석을 이제 스캔 모드로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질량 스펙트럼이 나왔어요. 여기가 M5가지가 되면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이것, 이것, 예를 들어 이것. 세 가지 이온만 선택을 해가지고 이 세 가지만 늘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는 것이 SIM 모드입니다. 이것은 이제 셀렉티드 아이온 모니터링 방식이라 해서, 그러면은 스캔 모드는 뭐냐? 이것은 굉장히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이제 이 범위 안에 있는 이온도를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특히 이제 GC매스 같은 경우에는 EI 모드로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표준 물질이 없더라도 이런 GC매스에서 어떤 물질에 대해서 스펙트럼을 얻으면은 이 스펙트럼을 GC매스에 들어가 있는 라이브러리하고 대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물질이다 하는 것을 아는 그러한 라이브러리를 찾는 데 굉장히 유리한데, 이거는 이제 단점으로 뭐냐면은 이 질량 전체 범위를 이것을 스캐닝을 하기 때문에 감도가 좀 낮다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SIM 모드는 뭐냐면은 장점은 뭐냐면은 감도가, 특히 이거 세 개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감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바탕선도 낮아지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 SIM 모드로 하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서치 같은 것들은 안 되겠죠. 여기에 이제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스캔 모드하고 SIM 모드에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이런 이온들이 전부 다 기록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SIM 모드에서는 여기에서는 이게 일부분만, 여기에서는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만 검출기까지 도달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피크가 이렇게 크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 이온들에 대해서만 검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 알아봤습니다.